얼굴 안보이니까 제가 원래 절 댕겼는데 정가원 목사님 10월 3일날 만나서 마음속으로 하이파이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절 댕기다가 때려치고 교회 갔는데 역시 스님이 정가원 목사님 등 뒤에 숨어서 목탁집 정도면 스님이 벌써 스님이 한수 아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정가원 목사님을 타박하는데 이렇게 하면 버스나 지하통도 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개소리라는지 못했어요. 정가원 목사님 빨리 나오고 전세계적으로 목사를 빵에다 놓는다라는 북한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투표할 때 투표 잘해야 되고요. 목사님 저 이제 저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눈빠들 지옥 버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배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이 해주세요. 살만할 수 있는 홍준표 목사님 목사님 일단 목바들 지옥 버려주시옵소서 해주시고 남한내의 빨갱이들 보내주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배할 수 있게 네 일배만 받았습니다. 우리 상봉동에요. 은배목사님 신학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